이지앤판 숫자 사운드 포스터 학습모드 전원 버튼을 눌러 포스터를 켜면 학습모드가 됩니다. 숫자를 누르면 일반 숫자, 그림을 누르면 고유 숫자가 재생됩니다. 더하기 빼기 1에서 14의 숫자와 더하기 빼기는 기호를 계산하는 순서대로 눌러 더하기 빼기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빼기 7은 3 영어모드 숫자나 그림을 누르면 숫자가 영어로 재생됩니다. 영어 더하기 빼기 영어모드에서 1에서 14의 숫자와 더하기 빼기는 기호를 계산하는 순서대로 눌러 더하기 빼기를 영어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물건 세기 우리 물건을 세는 공부를 해보자. 그림을 누르면 해당 사물을 세는 단위까지 재생됩니다. 영어 물건 세기 영어모드에서 그림을 누르면 사물을 세는 단위가 영어로 재생됩니다. 1, 2, 3 재생 1, 2, 3 재생 1, 2, 3 숫자가 순서대로 재생됩니다. 다시 버튼을 누르면 고유 숫자가 순서대로 재생됩니다. 동요 재생 쉽고 재미있는 숫자 노래와 동요가 이어서 재생됩니다. 다시 버튼을 누르면 다음 동요가 재생됩니다.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퀴즈 모드 숫자를 맞추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15 답이 틀리면 다시 문제를 출제합니다. 답을 맞추면 칭찬해 줍니다. 더하기 빼기 퀴즈 더하기 빼기를 계산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문제를 잘 듣고 더하고 뺀 숫자를 눌러 답을 맞춥니다. QR코드 영상 재생 QR코드를 스캔하면 쉽고 재미있는 숫자 노래 유튜브 영상이 계속 이어서 재생됩니다. 이제 이지앤판 숫자 사운드 포스터로 한글, 영어, 숫자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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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